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자동차 업종의 기준 때문에 9월 중순에 들여다봤던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 또 신고가 쭉 봐도 올라가서 15%까지의 강세 그리고 꼴이 달리고 내려왔어요 차익실현법 교육받으신 분들은 고점에서 매직계산기 관련해서 전부 차익실현만 하실 수 있죠 지금 마음들이 급하신 거예요 노란톡 국민톡에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출석체크해 주시는데 영문으로 아이비아이비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급하시니까 한글로 아비아비아비 그 정도로 절실하고 그 정도로 능동적이셔야지 그래야만 아무리 우리가 이 노란톡 국민톡이 무료여도 무료 교육을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고 윤정도 책 12권 냈잖아 그 책 12권 다 그냥 막 그중에서 파일 작업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뿌려드리고 수익률 대 8차례 우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수익률 대 8차례 우승하고 그중에 2007년도에는 7861% 78배 지금 화면 나오죠 이러한 윤정도가 무료 교육해드려 또 윤정도가 그냥 오히려 삼고처리해서 모셔온 제아의 교수 세력 대망왕 급등주 마스터 장중에 쫙 뭐가요 지정적 리스크 무섭나요 아유 무슨 말씀이냐 아 트럼프19 코로나19 트럼프 대통령 확진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연휴 내내 교육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장 다 이겨내고 오늘 같은 날 액세스 파이어 와우 우리들 제약 와우 시간 내에서 그냥 아주 아이비 투자 그냥 8% 폭등 거래량이 작고 200만 주 이상인데 시간 외에서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천억 원의 기준 아까 방금 설명드린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시면 결론적으로 기준 거래량이 설정되고 난 이후에 시간별 거래량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매번 방송할 때마다 시간이 짧으니까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교육을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야간에 교육을 해드려요 또 새벽 시간에 보시고 아침 시간에 보시면 녹화 방송 계속 올려드립니다 야간에 교육한 온라인 교육 내용을 녹화 방송 다 올려드리고 시왕 올려드리고 이런 전략 부분 노란톡 국민톡에 다 올려드리고 계속 링크 올려드려서 교육 받으십시오 교육 받으셔야 오늘 같은 날 녹십자 MS 아니 교육을 막 하고 있는데 녹십자 MS가 11% 급등이야 어 이거 보십시오 거래량이 갑자기 터졌네요 쫘쫘쫘 설명하고 있는데 20% 이상 올라가 어이구 그리고 나서 눌려 그럼 차익실현이지 그 범위의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그 이전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 있기 때문에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서 어 오래간만에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어 윗고리가 달리네 아쉽게도 차익실현 LG전자의 윗고리는 부담이 없단 말이죠 신고가의 기준에 52주 신고가의 수급 빵 들어오면서 녹십자 MS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쪽은 누가 샀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꼬리가 달리는 흐름이라면 그렇다면 일단 차익실현 범위를 잡아야죠 결론적으로 이 녹십자 MS도 치속적인 치속적인 교육을 해드려요 9월 8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장중 기준에 계속 이렇게 어? 올려드리잖아요 자 노란톡 국민톡에 오시면요 매직 계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매직 계산계 15%의 흐름인데 고점이 20% 고점까지죠 자 보시면은 VI VI 뿌잉 뿌잉 그렇게 해서 쫙 거래량 치고 움직입니다 이럴 땐 요래요래 저래 저래 요래요래 대처하십시오 지지 라인이 형성이 안 되면 지지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돌려지지 못하면 그럼 못 들어갑니다 액세스 바이오는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돌리고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돌리고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터지고 돌리고 우리들 대학 거래대금 터지고 돌리고 그걸 장중에 노란톡 국민톡에서 실시간으로 세력대 막 전부 막 설명하면서 보셨죠 거래대금? 와 보셨죠 거래량? 그러면서 설명드리고 교육해드리고 그러다 보니 액세스 바이오 우리들 제약 또 이런 녹십자 MS 이런 종목분들 또 야간 교육에 신테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상한가 진입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10월 5일 11시 18분에 5만원의 수준 목표주가에 도달이 됐기 때문에 5만원 수준의 목표주가 도달이 됐기 때문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일본과 주봉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도달이 됐기 때문에 매직 계산기를 이용해서 차익실현 범위를 설정하십시오 그 차트의 흐름을 다 보여드리고 또 어제 또 교육해드리고 또 교육해서 또 잡아드리고 이걸 미리미리 이룰 때 다 거래량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중요합니다 캔들의 모양새도 보실 수 있겠지만 거래대금이 중요합니다 현대공업 어제 상한가 이후에 어제 상한가 이후에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9월 17일부터 해서 변동성 나올 때부터 해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흐름에 매직 계산기 전부 보고 그리고 나서 어제도 보여드렸잖아요 5번번 보여드리고 또 1번번 보여드리고 우와! 이러한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꼬리 달릴 때 차익실현 이후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안 쳐다본다 매직 신호가 발생되는 시점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졌죠 오늘 갭상승 9% 15% 그룹 밀려 전량 차익실현 이런 교육을 야간에 받으시고 장중 내내 받으시고 노란톡 국민톡에서 어이구 좋아라 둥실둥실 추석 연휴 내내 남들은 징징징징 울고 채널 돌리지 마세요 아이고 난리 났어요 비중 줄이세요 이런 방송 뭐 하려고 보세요 아닙니다 3월 달에 영국 총리 확진됐을 때에도 시장 흐름이 이랬습니다 응급실 급행 또 아베 총리 각혈하고 전부 예제 보여드리면서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을 해야죠 여러분들을 멘토의 역할이라는 게 그냥 아유 괜찮아 해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보여드리고 판단 능력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무료 교육해드리고 그러나 해서 종목군들 극대응주에서 딱 잡아서 IT 끌고 갑시다 아유 IT 좋네 아유 어제 자동차 그냥 폭등 날리에 하나 솔루션 10% 만도 10% 그리고 나서 오늘 LG화학부터 해서 LG전자 그냥 장조에 쫙쫙쫙쫙 거기에 의약품 신풍제학부터 전부 그죠 이런 종목군들 수요일날도 또 여러분들 시황제대로 무료 교육 받으시고 무료로 교육 받으셔서 종목 발굴해서 또 수입 잡아내시는 방법 노란톡 국민톡에 무료로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LG화학 행복하죠 그죠 신풍제학도 행복해지죠 이제 자 신신신신 갑니다 신신신신 노란톡 국민톡 먼저 들어가 계신 분들 출석체크 다시 한번 신신신신 넣어주시고 지금 선착순 이제 100분도 안 남았어요 70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십시오 노란톡 국민톡 팍스경제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찾아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냥 제 핸드폰이 그냥 모니터링 하려고 지금 막 들고 있는데 그냥 막 반짝반짝 신신신신신신신신신 화면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노란톡 국민톡이 얼마나 능동적이신지 지금 신신신신신신신신신 얼마나 이렇게 능동적이십니까 그냥 신풍제학 상한가 다 잡아내고 말이야 그죠 또 아주아이비투자 이런 종목 다 잡아내고 말이야 지금 보시면 이 능동적이신 분들이 내일 되면 이 폭등 종목군들을 다 잡아서 계좌 수입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니까 화면이 어때요 1420분이 넘어갔어요 1430분이 넘어가고 있어 이제 70명도 못 들어와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빨리 찾아오십시오 빨리 찾아오셔서 엄마 아이고 깜짝 놀라라 아이고 아이고 시간에 막 8.816% 상승인데 시간에 거래량이 250만 정도 터져버리네요 시간에 내일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아주아이비투자 내일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야 내일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있네 터져 있을 때만 들여다본다고 그랬죠 터져 있을 때에만 야간에 9월 24일부터 전부 교육을 잡아들이고 아지아이비투자입니다 공격적이신 분들은 7천만 좀 오십시오 오늘 사실상 거래대금 안 나왔어요 거래량 안 터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미리미리 이렇게 매직계산기를 통해서 또 차트를 통해서 교육받고 대처해 나가시면 그러면 이런 기준에 9월 29일이에요 지난주 화요일이 지난주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날 이미 벌써 12시 26분에 교육 다 잡아드려 교육 다 해드려 주봉상 개배대한 목표주가 3천원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부터 그 내용들 다 잡아드리고 미끄러져 떨어지면 꼬리에서 차익 실현합니다 이 내용 다 잡아드리고 그러나서 일본 기준에서의 이러한 수익 기준의 흐름 다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시간에 8%면 내일 변동성 나오겠죠 개장초부터 예를 들면 7천만 주의 기준 잡아드렸는데 그럼 개장초의 얼마? 1%니까 70만 주 이상 100만 주의 수준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오늘 시간에 250만 주지만은 동시효과는 250만 주가 다 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교육받아야 되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만약 갭상승에 은봉이면 쳐다도 안 보죠 전량차익 실현이지 갭상승에 양봉으로 뻗어 올라가면 거래량 수반된다면 따라 붙어야죠 이런 종목만 그런 게 CS윈드 같은 경우도 어제도 CS윈드 오늘도 CS윈드 하나솔루션 오늘 하루 종일 보악공방 어제의 양봉 10%를 훼손시키지 않고 근데 CS윈드는 조금 더 가볍잖아 시가총액이 하나솔루션은 6조 6처럼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종목은 2조야 2조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또 7% 다만 기준 거래량이 못 미쳤어요 그럼 내일 기준에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셔야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에 LG화학도 포함돼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 전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CS윈드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야 내일 하나솔루션하고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추세 강화 부분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면 그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CS윈드 같은 종목군들 잡아내셔야죠 하나솔루션 잡아내셔야죠 CCCC 갑니다 욕 아니죠 욕 아니에요 CCCC 한번 가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란톡 국민톡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능동적이셔서 오늘 야간교육 진짜 열심히 해드릴 거예요 열심히 해드리고 야간교육이 문제입니까 내일 당장 종목 잡아내셔야죠 지금 우리 심풍제약 7월 3일 이후에 640% 움직였어요 제넥신 18만 5천원 차익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 84% 움직였어요 7월 이후에 지금 꾹꾹꾹 눌려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움직임 나오고 있죠 나와주고 있습니다 심풍제약의 경우 여기서 이렇게 언제 어제 야간에도 또 오늘 교육 기준 잡았을 때 500만 좀 보세요 근데 거래량이 사실 못 미쳤습니다 거래량 못 미쳤기 때문에 변동률 자체가 10%에 못 미쳤어요 내일의 기준에서 거래량 500만 주 터져 주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펀드멘탈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걸 어떻게 펀드멘탈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거래 대금의 기준 거래량의 기준 아직 미흡합니다 500만 주 기준 잡으셔야 된다라고 심풍제약도 말씀드리고 야간 교육 때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시간이 없어 지금 그다음에 제넥신도 빨리 빨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수익 다 잡아내셔야 되겠죠 심풍제약도 그리고 제넥신도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18만 5천 원 차익 실현 이후에 제넥신의 흐름도 또 심풍제약의 흐름도 의약품의 흐름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극대형 의약품주들이 주춤거리고 있지만 마지막 자락에서 흐름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제넥신도 어떻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18만 5천 원 차익 실현 이후에 이 라인에서 잘 잡아냈다 이거죠 그러면 마지막까지 수익 극대화해서 나와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 LG화학의 시가총액의 변화를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54조까지 올라갔어요 동학개미가 LG화 끌어올려서 54조까지 갔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어제도 오늘도 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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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다 물적분할 LG화학 악재입니다 할 때 윤정도는 LG화학 물적분할이 악재입니까 아니 물적분할이라면 호재인가요 호재성도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쌍끄리로 그냥 잡아끌죠 여러분들께 LG화학 보여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반전일이란 이 교육도 해드리고 반전일의 특징도 교육해드리고 이게 뭐예요 애기제비 감축형 캔들 별 3개짜리 7개 패턴뿐이 없다고 그랬죠 그거 전부 교육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요 바닥에서 다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쭉 쭉 쭉 쭉 쭉 쭉 점진적으로 계속 계속 올라가 LG화학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업종 대표죠 LG화학 이거 무시하실 거예요 LG화학의 기준 이 기준점 그럼 10월 6일 개장 개장 전에 개장 전에 LG화학 66만원 종가가 2% 3%로 끝났어요 이게 우습습니까 이런 종목을 채워놓고 액세스바이오 우리들 제약을 보는거지 이런 종목을 채워놓고 그러나 LG전자는 안 보실거에요 LG전자 오늘 윗골이 달았다고 속상합니까 속 안상해야 돼요 LG전자 부부는 온라인상에서 자세히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식형의 윤정도였습니다